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듣는 기나 말하는 기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방안이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코리아 델리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온 것을 한번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아주 성실히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 날아오는 그 매일 끊어가기에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무엇을 봤냐면 TV에 나오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의 그 설교를 담았습니다. 무슨 설교였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다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글을 듣고 그 마음의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데 매일 비를 쓰는데 연용하며 거기에서 쫓겨 살고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빌리 그리한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빌리 그리한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따른다고 모두 부자가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는 기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예수 역시 부자가 아니었고 그의 제자들도 부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10편 6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부유함보다 더 귀한 건 영적인 부유함이니까 우리가 물질보다 영적 부유함을 더 쫓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 설교에 넣지 않았었던 건데 나오면서 인터넷을 탁 보니까 이런 말귀가 있길래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죠. 작년에 한국에 나가서 놀라운 것은 그 순봉원교회에 갔었는데 그 복받으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복받는 얘기를 많이 해야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설교나 하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따를 자를 아무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세상 살기 굉장히 힘들죠. 제가 이제 63살이 이제 돼가고 있네요. 30여 년 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부터 미국에 와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야, 내 마음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미국에 왜 왔냐면 제 친구 형이 여기에 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뉴욕에서 한인의 해장도 하고 꽤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의 소식을 듣고 나도 미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던 공장도 다 팔아버리고 또 회사 다닐 때 단 퇴직금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다 팔아가지고 여길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다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형이 붙잡아 놓고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미국 땅에서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야 된다. 네가 그러지 않고는 이 땅에서는 절대 돈을 못 버니까 네가 막차를 타고 따라다니면 너는 여기 올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도 너는 한 발 앞선 생각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3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앞서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말짝 뒤따라 가면서 막차만 타고 다녔어. 3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활이 후회스러운 미국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슨 생각을 스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냐. 돈을 한 번 왕청 보자고 여기 왔는데 이게 내 꼴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또 위안을 가지곤 합니다.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 돈을 못 본 이유 중에 많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되돌아보면 생각이 많이 되는데 첫째 내 자신을 내가 이기지 못했구나. 또 끈기 있게 남들처럼 하나 붙들고 늘어지면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직업병명을 여러 번 했구나. 이것이 나의 큰 불찰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을 잇고 이러는 바람에 더 돈을 못 버는 원인도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였다.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 친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비어 홀세일을 해가지고 비어 홀세일을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뒤를 잘 봐줄 테니까 너도 비어 스토어를 하나 오픈해서 장사를 시작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가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거 하고 싶었어. 너무 하고 싶었어.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술 장사야. 야 이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거 술 장사할 생각을 하니까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거기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 글쎄요. 하나님이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을 너희는 팔지 말라 그러죠. 그런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어우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도 저 돈이 저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는데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 듣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장사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로소리 가면 담배 안 팔면 돈 안 넘어요. 또 지금까지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삐어 파는 사람들이 돈 제일 잘 벌어. 그리고 힘도 안 들어. 갖다 쌓아놓고 뒤돌아서 이렇게 딱 주고 돈만 받으면 돼.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일을 얼마나 해야 돼요? 삐어는 삐어는 그 상자 박스로 갖고 와서 뒤에다 요새 창고에다 넣어주면 삐어가 하나씩 탁탁 내려오잖아. 그거 탁 받아가지고 탁 내주고 돈 받으면 돼. 그 구멍에서.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그걸 포기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개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벌떡벌떡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 메나탄에 있을 때인데 메나탄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허브콘이라고 거기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살아. 메나탄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야채 가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야채 가게를 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또 음성을 주시는데 네가 그 가게를 열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채 가게는 주일날 오픈을 안 하면 그 야채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돈 벌기 싶은 욕망에서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가만히 오늘 생각하고 내일 생각하고 모레 생각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야 내가 야채 가게 했다가는 주일 성수는 이건 못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괜히 나한테 물었겠느냐 네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지. 그리고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세탁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탁소를 하는 원인이 이게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세탁소를 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세탁소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알러지가 있어서 냄새 맡으면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뭘 할까 하다가 구두 장사를 시작했어요. 구두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게 나한테 없이 구두 장사를 시작했는데 나한테 없이 페이레스가 딱 생겼어요. 그래갖고 페이레스가 미국 땅에다 한 500개의 가게에다가 그냥 쫙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공장에서 사오는데 50불에 여자 신발 하나를 50불에 사온다고 그런데 페이레스는요 파는데 2포 10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닫는데 제가 50불씩 두고 산 것을 얼마에 팔았냐면 1불 25전에 쓰레기 쓰레기 채우는데 새추럭이 나가는 거예요. 그 새추럭 나가는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운 적 없거든요. 정말로 그랬는데 한순간에 무릎이 탁 구러지면서 눈물이 빡 쏟아지더라고요. 나를 도울자 누가 있겠는가 어떡하지 이제 이런 염려와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최선을 다했더냐 그런 질문을 탁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탁 끊지더니 일어섰어요. 그 다음서부터 야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무엇을 하면 최선을 다 하지 않는 이런 버릇이 있구나. 그 다음서부터 무슨 일이라도 잡으면 안 놓겠다. 하나님의 일도 잡으면 안 놓겠다. 이런 각오로 살았는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때로는 뒤죽박죽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자본이 없으니까 뭘 해라. 그런데 나이는 이제 먹었고 그래갖고 어디 가서 직장생활 하려고 들어가니 조금 월고 그때 7불 막 이렇게 줄 텐데 그거 받고 일하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생각해낸 게 야 그건 자본 없으면 기술이라도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 기술학교를 찾아가갖고 영어선 보고 시험 보니까 68점에 떨어졌다고 75점을 맞아야 되는데 68점 맞았어요. 그런데 그 교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리 오래 그러더니 너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보니까 네가 다 아는데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네가 75점을 맞아야지 되는데 68점 맞았는데 내가 기회를 한 번 줄 테니까 해보겠냐 그러더라고 해보겠다 영어도 잘 안 들려 그때 그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영어 선생을 붙여주더라고 그러더니 매일 영어 선생이 나 하나 붙여놓고 영어 가르쳤어 한두 달 되니까 영어 선생이 강의에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그때서부터 여기 기술을 기술도 문제지만 면허증을 따야지 면허가 있어야지 어디 가서 뭐를 하지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면허증을 따가지고 나와서 그때 제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전화가 오는 것이 한 50군데 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안된다 내 사업을 차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시리홀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남의 돈을 취하지 말라 정직이 너를 도우리라 이런 말씀을 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일하는데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20여 년 전이니까 대부분이 미국 사람 백인들이 장사를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소리 많이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식당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백인들은 우리가 가서 청구하면 그냥 그냥 돈 줘요 그냥 그냥 주지 뭐 이거 비싸니 싸니 뭐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안 해 하도 그냥 주길래 물어봤어 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 돈을 깎지도 않고 그냥 날 막 주냐 그랬더니 아 나는 너한테 돈 갖고 봐도 하기 싫대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책 그냥 올리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내가 쓰면 주니까 그래갖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백인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쫓겨나가니까 백인들이 장사하는 자리에 이민자들이 이제 가서 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민자들은요 대부분이 가서 이거 얼마에 하겠다 그러면 깎아요 무조건 그런데 이 사람이 가격을 알고 깎으면 내 마음이 괜찮은데 가격도 모르면서 무조건 깎는 거예요 무조건 깎는 거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인도사람들 파키스탄사람들 또 아랍 그릭 이 사람들은 가면 무조건 반 깎아요 500불 그러면 250 이래요 그러면 1시간 운전해가지고 거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그러면 벌써 1시간 뒤로 가지 그러면 아침에 못가면 오후에 딱 두 번 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커스터머밖에 못 맞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인도사람들은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반을 딱 깎고 그러면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돈을 딱 갖고 와요 딱 나한테 보여요 그래놓고 돈을 깎아 깎아 그러면 250불을 해서 그럼 100불 깎아달라는 건 150불에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보이면서 안 깎아주면 안 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내가 뒤를 조금조금 따라다키면서 달라고 그래야 돼 졸졸졸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500불짜리면 그 사람들은 1000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깎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ABCD EF로 손님을 쫙 매겨가지고 D나 F에 나간 사람한테는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확 비싸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비싸다고 말하고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 그거라도 내고 하고 그러면 다행인 거고 그래서 얼마나 그 저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욕심을 그 사람도 욕심 나니까 깎는 거니까 욕심이 뭐를 나냐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또 거짓이 뭘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아주 나쁜 관계 아주 죄를 얼마나 죄를 져야 되는지 아주 맨 처음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던가 이해가 가더라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니까 너만 너는 남의 돈을 취하지 말라 정직이 너를 더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맨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직하지 못하게 일해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일하게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 딱 문이 열리면서 여보 나 오늘 죄졌어 이게 이게 인사야 이게 나 오늘 죄졌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직장 그만두게 해주세요 이제 지금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이처럼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63세가 돼서 인생을 이제 직장 일은 다 끝마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성도님들은 어떨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주일성수하는 것을 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작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사도바울은 빌리포서 1장 29절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까 빌리그리아미한테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는 그것은 부자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믿기 위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저 천국에 가서는 이익이라는 이런 말씀이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고난은 훗날 우리들의 상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이것이 필요 없죠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그 연단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좋은 자랑스러운 멸건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바울이 빌리포서 16장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잡아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다른박질하고 수고한 것들이 나에게 자랑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이 고난과 연단의 수고는 빛나는 멸유관을 받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 우리는 그 멸유관을 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멸유관을 봐라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내 지금 이 멸유관을 보고 너희들은 얼마나 부럽더냐 그때 그렇게 외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 의문의 한 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평생 고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모도 가난한 사람 부모 만나고 머리도 나빠서 평생 고생만 하다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야 태어나 보니까 이북에 태어났으니까 이북 괴뢰군이 된 것이고 태어나 보니까 나만에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건 엄청난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지키면 이 다음에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왜 이렇게 불합리한 세상이 됐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낙원에 살 수 있도록 큰 좋은 그곳에서 하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놈의 사단이 와서 하와를 꼬시는 바람에 하와가 선악과 죄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더러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권세 하에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인내하고 연단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살기 그게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형통합니다 아주 선하게 생활하면 명예도 벌 수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게 살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기치고 하면 돈 명예 줄줄줄줄 따라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살기에는 형통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명대로 행하는 자는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다가 천국에 그 인원이 다 찰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서 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에 과일이 있는 그곳에서 그 낙원에서 영원히 영원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높은 보좌에 앉아 권세를 부리던 자가 땅에 떨어지고 가장 낮은 자가 높은 보좌에 앉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참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가 또 어떻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것을 참았을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이 고통을 다 참고 나면 다시 내가 새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있는 그 보좌의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참아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마사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올바로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고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된다고 외쳤던 베드로의 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렇게 저렇게 너희들은 순교화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저 땅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애는 지금으로 말하는 장관짜리 하나씩 다 줄 거라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나는 나에게는 그곳에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앞서서 한 스테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스테반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의 아들 모세 여러분들 바로의 아들 바로의 아들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공주의 아들 똑바로 얘기하면 바로 공주의 아들이 그분은 왕자입니다 그렇죠? 왕자인데 그분이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40년간 시골 무대에 가서 살았습니다 왜 그가 그 좋은 자리 저 같으면 다음 세상에 어떻게 있든 말든 그 자리였다면 이야 그 자리를 어떻게 버려 잘만 하면 바로의 왕 그 자리 내 자리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자리 버리고 내가 여기 살아야 몇 년 동안 내가 살 거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그곳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제가 히브리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의도를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점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기 위한 만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천국을 침로하여야만 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것을 침로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 소망이 항상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른 사랑장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빼놓을까 했는데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멸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세상을 치리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쓰지 못하고 제 핫발이 천국에서 제일 낮은 일이 무엇인가 언젠가 한 번 심부름을 신긴 적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에 그 편지를 들고 어떤 사람한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를 하늘의 대로와 생명나무 아래에서 생명나무 떨어진 과일을 줍는 일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편지를 제가 어느 사모한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생명과일 떨어진 거 주워다가 사람들한테 갖다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일보다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멸류관을 큰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키면 하늘에서 믿음의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사랑을 잘 베풀면 사랑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각 사람마다 행한 대로 그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있으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액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증이 있습니다 확증이 있습니다 무슨 확실한 것이 있냐면 저희 어머니는 백년 전에 성교에 불타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백년 전에 성교에 불타는 가정이니까 굉장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집안이었죠 그래서 우리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박씨 집안에 놀러왔다가 보고 박씨 집안이 무슨 집안이었냐면 불상을 모셔놓고 많은 수천 수만 귀신들 노랑 빨강 파랑 뭐 이런 천들 막 이렇게 해놓고 귀신을 모시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박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 집안을 다 구원해내라 이런 명을 받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박씨 집안에 시집으로 왔대요 왔는데 그 귀신을 모시는 집 맨날에 무당 둥닥거리고 하는 집안에 와서 그거를 다 흠을 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죽는 시간까지 고생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제가 봐도 발덩어리 같은 믿음이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믿음 찾아보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소천하여 하늘나라 간 후에 그 다음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어미는 믿음이 너무 좋았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 거대에 와서 가장 높은 것과 또 중간 그 사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말씀에 뉘앙스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 어머니가 믿음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사랑도 더 좋았다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한 모든 것을 흡족하게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줄 수가 있었는데 좀 못 주는 것이 내 마음이 안타깝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강하셨던 분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우리가 겪음으로 인해서 보응의 법칙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좀 약하면 빠르면 70이고 좀 강건하여 강건하면 80점 넘어서까지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동안 길러야 80년 90년을 잘 살기를 원합니까 아까 맨 앞에 말씀한 그 집사님처럼 돈 돈 돈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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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에서 잘 살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짧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가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그곳에서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물줄의 부유함 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 부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내와 연단으로 잘 지켜서 훗날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빛나는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영원히 살아갈 하늘나라에서 우리 뽐내며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중요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우리의 고통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실 줄 압니다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못한 자랑을 실컷 할 수 있도록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망이 가있을 수 있도록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